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을 재촉하는 겨울비가 하루종일 내리고 있네요. 오늘 3월 1일인데 3일절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스테들러 펜으로 소대문형무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먼저 스테들러 펜으로 그리기 전에 제가 물감을 이렇게 묽게 칠해 놓고 그 위에 스테들러 펜으로 그려볼 생각입니다. 물감이 마르기 전에 스테들러 펜을 그리게 되면 좀 번지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마른 것을 고려해 가면서 그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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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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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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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